대한민국 스마트러닝 회원수 1위 웅진싱크빅을 소개합니다. 웅진싱크빅은 1980년 설립, 최고의 교육문화기업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40년 교육노하우를 디지털라이징하여 회원제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고 독서부터 전과목 학습까지 에듀테크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실리콘밸리 키드앱티브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AI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 최초 AI학습 제품을 출시하여 교육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축적되는 1억 건의 빅데이터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러닝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한 가장 완벽한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구현하였습니다. AI는 선생님의 역할을 3단계로 도와줍니다. 1단계 AI를 통해 체감 난이도, 예측 정답률, 적정 풀이 시간을 예측하고 2단계 실시간 습관 교정 3단계 AI 분석지를 통해 티칭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AI는 학생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지속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카이스트의 김민기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학습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AI는 매 단계마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피드백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의 만족을 끌어냅니다.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웅젠 싱크빅 에듀테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10년 후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스마트러닝 1일 웅진 싱크빅